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나라호프님 방송에 나라호프님의 집에 온리프렉티스 형님이 철권 태그2 트루테켄갓 정말 테켄갓 다음 마지막 계급이죠 트루테켄갓 이게 마지막 계급 맞나요? 그 계급을 다루셨던 정말 한국 철권의 뭐라야될까 콤보 머신 그리고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네 어쨌든 마지막 계급까지 찍어본 우리 온리프렉티스 형님과 10선승 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나라호프님 아이디인데 나라호프님 방송 들어가보시면 온리프렉티스 형님이 게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거에요 그쪽은 케미 있으니까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방송 스케줄 안 지켜도 나 12시엔 방종해 방종 스케줄은 지키잖아 일찍 키면 좋은거 아닌가요? 일단 드라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드라 한판 해보겠습니다 드라랑 콜 여러분 10선승은 빡세게 하는거고 또 이제 채팅이 거슬린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10선승때는 10선승때는 채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 13선승 영상들 이기던 지던 댓글 막아놔요 감사합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40분동안 뭐했냐구요? 랭크매치 했어 형님들 집중해서 응원해주세요 누구를 응원하든 상관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계급으로만 따지면 제가 엄청 밀리는 상황인데 또 게임을 안하셨으니까 제가 또 그런 점에선 또 유리하죠 콤보 왜이래! 아잇! 병맞 어설틀 까비 질릅시다 원 투 쓰리 나이스 박치기 호민기 하단 원투 원투 철삼고! 어 뭐야! 아 철삼고 했잖아! 아 거지같은 레버 아 버튼 와 쩐다 나이스 3타까지 기와나격 갑니다 오잉? 아 이거 자동으로 막아졌어 뭐지? 레버가 어 자기 마음대로 또 움직여져서 막아졌습니다 막은 기억이 없는데 방금은 맞구요 콤보 어떻게 때려야 잘 때렸다고 소문이 날까? 아 이건 아니었는데 오케이 네 호프님 계정으로 오니프렉티스 형님이 게임중입니다 테켄 크래쉬의 오니프렉티스 맞아요 어? 아 오른손 안나갔다 왜 이러지? 아이고 나이스 아 쿵쿵따 뚜워 달려가서 뚜워 와우 쩔어 자기 풀구요 와 이거 뭐야 와 장난아닌데 시읗 아 아 아 아 저기서 짜장면 배달이 아 장난아니다 나이스 어설틀 나이스 1대0 아 KYS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일단 1대0 좋아요 자 일단 1대0 어설틀 이후에 발로 어떻게 띄우냐면 그 웨이브를 깊게 들어가신 다음에 기상킥을 하시면 됩니다 어 드라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드라 좀 해볼까 네 방송 일찍 켰습니다 드라랑 폴 다시 할게요 잘 먹히는 거 일단 해야지 컴봇 안하냐구요 아 너무 비매너야 아 컴봇은 솔직히 비매너다 어 철권에 비매너가 어딨겠습니까 만은 어 컴봇은 비매너에요 아 또 무한 맵이네 같은 맵이구만 무슨 철권 세븐 하는 느낌인데 세븐이 지루한 점이 뭐냐면 데스할 때 맵이 안 바뀌어요 오케이 아 컴보 쓰레기같이 잘 썼고 자킥 풀구요 나이스 어설틀 쿠파맨 아잇 멍청아 아니 그 애 컴보가 나온다 오니 프랙티스 심리 안걸렸고 뚝아 죽창 죽창아파요 죽창 좋아 오 끊었다 좋아요 잘 때리고 워 개쩌네 아 대박 오케이 아 못풀었다 아아 딜캐가 이게 아니구나 허아 탱탱바니 5천원 안녕하세요 아 3일째 개근중 개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거 콤보되네 아 감사합니다 댕챗바님 땡큐 제가 가장 잘하는 태그2 조합이요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서 아 콤보 쓰레기 오오 심리였습니다 여러분 노리 노리고 어 콤보 실수한거에요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사실 이겼다 이겼다 아이 컴보가 너무 좋지 않았어 아 이거 띄워야지 반격기 제반격기 제반격기 아 나 호호호호호호 기와 좋아요 2대0 아 모쿠 모쿠즈야 그래 아냐아냐 모쿠즈는 아닌거 같고 카즈야 모쿠즈 요시 보고싶어요 네임즈분들한테도 성함이 아 모쿠즈 요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나 지라고 지금 그런거 이상한거 신청하면 안돼요 님들 저 그러다 져요 지금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데 네 온프님입니다 아 계급자랑하라고 아 뭔 계급자랑이야 이분 트루테킨 갓이었다니까 백.. 백단이었다 백단 아니 소방채형님 아 뭔 또 빠따킹이에요 안돼요 아니 야 13승에는 그런 무리한거 신청하지 말자 진짜 야아 그리고 그런거 하면은 되게 기분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돼요 진짜 어 그런거 신청하지 마세요 다른거 해드릴게요 다른게 어 다른거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마음감사합니다 카디아 데뷔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 트텍 앞에서 약사자랑부터 이상하고 그 다음에 빠따치는거 이건 진짜 개오바에요 어 아 근데 빠따 쓸만하긴 해 기분 나쁠일이 없을거 같아? 전혀 아니야 빠따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데 내가 처음에 빠따 맞았을때를 생각해보세요 님들은 웃겼겠지 나는 아주 그냥 어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만나질 못하네 아 카자야 선택한거 별로 좋지 않은 선택 같은데 와 반격기가 나오네 황혼 아 잡기 질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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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질러는데 아니 아 윤회 그냥 끝까지 쓸걸 아 왜 쓰다 말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잘 질러 놓고 망했네 잡기 나이스 개겼다 개겼다 자 개겼어 방금 어 개개인거 제대로 이겼죠 나이스 좋아 웨켓마신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아 멍청아 아 이 빠킹이 멍청이 개멍청이 똥멍청이 아 뭐하냐 진짜 그걸 지냐 아 이거 지면 안돼 진짜 이거 지면 게임 저어라 나이스 안져도돼 와 저볼뻔했다 14초 야 방금 진짜 힘든거였는데 박수한번 주시죠 저거 쌀강맞고 14 organisms suspailable 남자가 trás 저거 쌍강맞고 14 도스펙 이 bubbling 아! 망함! 안전하게 14초 때려놓고 바닥데미지 뻥발! 그렇지 3대0 나이치벙하님 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대0 3대0 아 목말라 그리고 뭐 신청 캐릭 있었나요? 아 데스 아니고 현재 그거 중입니다 13승 아 요시! 아 다음판에 해드릴게요 이제 목후진은 안할게요 목후진은 에바니까 목후진은 패스 목후진은 워어어어어어 목후진은 안맞습니다 오니프렉티스 형님이랑 게임하고 있습니다 13승 와 잘 노렸다 반응 쩌네 나 나 살 문 그렇지 박치기 나 살 원 원 투 질러 그냥 슬라이딩 망했네요 심리 걸겠지 심리 걸겠지 아 쓰읍 으악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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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단 쓸거 같은데 아 왜 알고 있는데 맞았지 방금 백데시하고 뭔가를 내밀었거나 잘못 움직여서 맞은거죠 제가 대출했기 때문에 아 이제 흘리네요 두번은 안통한다 백스윗 망함 오메 콤보 보소 실수 나이스 아 떴다 아 떴어 우와 이걸 이렇게 개겨? 어 천재다 하 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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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아 뭐하냐 파킹아 오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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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개이득 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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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4대0 좋아요 뭐지 오늘 뭔가 잘되는데 게임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어 살아있는데 지금 뭐지 온프님 마저도 빠시브에 근데 온라인에서 원래 콤보 실수가 좀 많이 나요 이게 약간 미세하게 렉도 있고 해가지고 노토라함 형님 천원 감사합니다 로토라함 형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 매치 포인트 때 아맞다 요시 해드리기로 했는데 근데 모쿤은 좀 그래요 모쿤 빼고 요시 해드릴게요 아 레오로 바꾸셨다 아 레오가 더 무서운데 타이밍 좋고 괜찮아 아 저 테크 시절에 게임했었는데 그때 되게 못했어요 그때 노랑단이었나 그랬습니다 밟아 아잇 멍청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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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잇 저걸 맞으면 안되는건데 저런걸 맞냐 나이스 왠지 할거 같았어 나이스 저기 초풍놀이고 쓰는거 거든요 저기 초풍놀이고 쓰는거 거든요 후소태 외너퍼 그렇지 반식일로 잘피했어요 아이 이타까이스다니 헐 헐 허허허허 헐 잠깐만 시보드 쌀쥬벅하니 감사합니다 요시 레이 레이 아 콤보 왜이래 아 하나 미치겠네 나이스 나이스 오호호호호호 운 좋았다 좋아요 아 십살할땐 채팅 꺼놔요 네 그렇지 팽초 쩔었다 아 어 나이스 어퍼 때렸죠 지금 몇 대 몇이죠 4대0? 5대0? 4대0이죠 4대0이죠 아 5대0이에요? 어 5대0이네 요시 요시 근데 온포형님이 게임을 자주 안해서 저는 게임 맨날 하고 어 요시에 뭐가 어울릴라나 요시에는 요스할까 요스 어 저 근데 오늘 좀 감각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횡초나 이런게 잘 노리고 잘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스 과연 트루 테켄 갓에게도 빠시미츠가 통할 것인가 외너버 짠발 기상킥 형님 질릴거에요 오 방금 횡신 타이밍 되게 좋았다 나 하아 세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죄송해요 아.. 무서워 오우 오 게이득? 아! 개이득인 줄 알고 내밀었다가 오히려 하단에 당해버렸네요 나이스 쓰여올 오래 돌려 쓰여올 짧게 돌려 쓰여올 짧게 돌려 쓰여올 오래돌려 구두룩쌰! 그렇지 기다리고 구두룩쌰! 형님 죄송해요 와 콘보 구속 다리 자르기! 안돼! 누가 요시 시켰어 요시 내가 왜 고른거야 이거 내 스코어 나이스 쓰여올 쓰여올 아 뭐하냐 아 뭐야 개잘하잖아 아 잠깐만 아 요시 왜 고른거야 아 내 점수 아 나와요 아 아 아 소방체육 형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아 소방체육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시 안하겠습니다 5대1 5대1 폭류나 해야지 5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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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แ 펑발 뻥발 아이 초풍 왜 개 개 안나가네 아우 왜 이렇게 안나가 초풍 나락 뻥이야 아 죄송해요 나락 쓸걸 와 쩌네 어 이거를 이걸 죽이려고 죽어? 하아 말도 안돼 그렇지 횡초 오졌다 별신 덮어 아 횡초였잖아 아 횡초였잖아 아 저 어 뇌신건 미쳤다 하하하하 뇌신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코어 고옹 바블레이드 나는 정신이 나갔어요 6대1 아 정신나간 나락으로 좋습니다 내 판만 이기면 된다 호프님 방송가면 온프 형님이 게임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캠도 있으니까 테켄 크래쉬의 오니 프랙티스 형님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자주 안 하셔가지고 지금 적응하느라 좀 힘드실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맨날 게임하는 사람이고 그런 뉴블리가 있죠 바꿀까? 나이스 어 안보여 아 이제 슬슬 나락 무섭죠 아이고 그렇지 떠펄 쓸 것 같았어 나이스 슬슬 나락 무섭거든 슬슬 나락이 무섭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나락 무섭죠? 앉아있죠? 나이스 안전하게 좋아좋아 어 빈자리 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괜히 질렀 나락 한번더 나락 는 페이크 두번 안씁니다 이제 이제 안써요 와 추돌이 피해져 뻥발 으잉 나락 나락 죄송합니다 나락 그렇지 나락 안쓸거야 맞고 하단 하단 어유 야 이거 잘 노렸다 죽나 이거 설마 이게 죽는다고 야 이게 말이 돼 예 저도 넘어왔어요 와 쩌네 와 콤보무소 초풍 날카로워 초풍 날카로워 초풍 날카로워 와 와 으아아 살아있네 초풍 살아있네 좋았어 아 나 물 좀 가져오자 7대1 아니야 7대1 7대1 어 7대1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아이디어 뭐 그 닉네임이 약간 좀 흔하니까 물 좀 가져올게요 아 아프리카 그립지 않냐고요 제가 거길 왜 그리워 합니까 어 하나도 안 그리운데 아 이거는 피해질 것 같았는데 괜히 썼다 너무 좀 욕심냈어요 제가 저런 자잘한 것도 욕심을 내는거기 때문에 좀 조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어우 끝까지 시계랭 도시네 위험한 행동인데 저게 방금은 아 망했다 벽돌리기? 왜 이렇게 잘 돌려? 이거 죽이는거 아니지 설마 오 다행이다 와 쩌네 저 오락실 부평이나 부천 다녀요 가끔 구월동도 가고 알고있죠 알고있죠 고치 고치 그렇지 아하하잇 아하잇 아하잇 이게 아하잇 아하잇 아하 바다 깨고 이렇게 밝기까지 나이스 긴급 태그 안할 거 알고있기때문에 원래 고수분들이 저 때 긴급 태그를 안해요 그래서 밝기 그냥 깔아버린거죠 아 초폭 왜 안나가 그렇지 뭔가 내밀 것 같았다 8대1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빡겜중이라 채팅 끝나고 한번씩 봐요 돈 내시면 바로 봅니다 아니 돈에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보는거지 아 온프 형님 지금 담배 한 대 피고 온다고 그러네요 담배탐 아 담배 피고 오면은 빡세지는데 진짜 원래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예전에 무릎님이랑 로아이 형이랑 데스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때 아마 약사됐은가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무릎님이 거의 어 도토남 형님 아 5천원 감사합니다 아 캐릭 취소 압승 가자구요 알겠습니다 압승할 수 있다면 어 가능하다면 해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아 소방채형님 아 빙글빙글 도네 아 도네이션 좋아요 아 최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그 무릎님이랑 로아이 형이랑 데스 하다가 무릎님이 강등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그걸 막고 로아이 형이 담배 한 대 피고 온다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데스 진짜 전설의 데스였는데 로아이 형이 강등까지 갔는데 류진 됐어요 그때 제가 해설을 했었거든요 그거 아마 영상이 남아 있을텐데 명 해설이었거든요 그때 어 그 영상은 진짜 레전드였지 물론 그 이후에 어 결국 무나리오로 무릎님께서 다시 계급을 돌려받았지만 자 일단 8대1입니다 태그2 말고 세븐 FR 말고 세븐 때 저 부평에서 붐레나에서 알바할 때 아 네 후니님 제 요시는 배울건 딱히 없지만 아 오늘 렉매 합니다 일단 10선승 끝내고 렉매 할 예정이에요 자 지금 8대1이고 두판만 이기면 승리입니다 세븐 때 했어요 하단 나이스 아 이거 왜 와 횡총 오늘 진짜 작살나는데 왜 이렇게 횡초를 잘 썼던가 아니 오늘은 진짜 좀 신기할 정도에요 나라 끝까지 날 끝까지 안 쓸 거예요 우와 아 기원초 쓰면 진다는 그런 진크스가 아 진크스 아 기원초 쓰고 콤보를 때려야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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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오, 나이스! 이겼다! 아아... 오, 오늘 진짜 살아있다 감각 감각 살아있어 오, 진짜 왜 이렇게 날카롭지 오늘? 오, 왜 이렇게 날카로워? 소름 오! 오, 왜 이렇게 날카로워? 어? 가드도? 어, 뭐지? 어? 오! 왜이래! 파킹 오늘 왜이래! 약발하냐? 오, 다 피해! 뭐지? 날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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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1 어, 날... 날카롭다 오늘 뭐지? 오, 소방체육님! 오, 소방체육님! 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잘못 골랐다! 아, 데빌진 골라야되는데 왜 진이... 아니... 아, 이거 흐름 말리면 안되는데? 진 고른김에 진화랑할게요 채팅창이요? 아, 10선승에 집중이 안된다고 유튜브 댓글이 많아서 제가 10선승때는 어... 채팅을 지웁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못 달게 해놔요, 10선승은 괜히 또 이간질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그거 하나하나 삭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못봐가지고 아예 댓글을 막아놓습니다 아, 나 진 왠지 망필인데 이거? 오, 좋아! 찍기! 그렇지! 오버헤드킥! 좋아요 아, 구독버튼은 제가 트위치랑 계약을 해야 나오는데 아직 계약을 못했어요 맞고 나이스! 횡신 잡죠 카운터 좋아요 어, 진으로 이기겠는데? 상단! 나이스 카운터 백돼시 쌍장같은거 한거 같아요 전 대시 초풍을 했기때문에 맞게 된거고 나랑 마무리 갑시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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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프렉티스 형님 뽀크노 카치다 럭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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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박스